드리고 나서 꿈을 꾼 겁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 아버지는 진실과 공유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왕위를 계산하게 하셨으니 제가 지혜를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뻐 보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하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준다. 또한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꿈이야.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가장 그 드넓은 영토를 우리나라로 치면 관계토대왕 같은 그런 드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부기 영화를 누렸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열한지 상에서 보면 솔로몬의 양면을 다 얘기해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함축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맺겨진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기와 영화까지 주시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까지 주셨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뽑아내는 그런 건데 여기 있는 이 재미있는 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다. 근데 이게 꿈이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이렇죠. 그리고 솔로몬은 뿐만이 아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하나님 옆에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를 좌우지간 열한기 8장 전체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부분만 보기로 하죠. 54절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소원의 어머니 무릎을 꿇고 하여 힘을 바라보으며 도시는 추하고 이렇게 감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세상을 바라보며 큰 무릴로 축복하여 주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은 한 마리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시려 하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우리를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는 이 신, 기명과 법도의 윤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가뭄과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지나 당미나 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직선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기명편에 맞게 자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은 주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으니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디 되어서 오늘날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 들려 부르며 주님의 기명을 지키게 하신다면 기도가 멋있잖아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가 아니라 우리랑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게 도와주셔서 아주 구구절절히 기도의 정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62절부터 66절까지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62절부터 66절까지 몇 마리? 소가 2만 2천마리면 요즘 돈으로도 얼마쯤 될까? 소 한 마리 얼마쯤 해요? 한 천불 하나? 더 하나? 소 한 마리? 시카 불 90불 법에 가면 소 한 마리 써 있는 귀띵이 요만큼 공지 요만큼씩 주는 거고 소 한 마리가 얼마쯤 하나? 가격은 왜 천불 안 하셨어요? 양 한 마리 잡는 데 얼마나 됐죠? 지난번에 한명성 교사나 뭐 했죠? 그러면 뒤에 양이 몇 마리요? 12만 마리 양이 12만 마리이면 500불씩만 치더라도 이게 얼마야? 5천만 불 5천만 불? 6천만 불 6천만 불 미쳤구만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돈이 한 마리 하면 돈이 너무 상당히 안됩니다 돈으로 따져서 부르면 잽이 안되는 게 양은 몇 마리? 12만 마리 소를? 2만 2천만 마리 소 한 마리가 580만 원 580만 원이래? 580만 원이래? 580만 원이면 몇 불이야? 5천만 원이래? 5천만 불 5천만 불 5천만 불 5천만 불이면 2만 마리이면 얼마야? 소 한 마리 소 2만 곱하기 5천하면 얼마니? 250 250 250 1조 1억 불 1억 불 1억 불이에요? 1억 불 1억 불 1억 불에다가 양이 6천만 불 10밀리언이에요 10밀리언 10밀리언 소가 10밀리언이고 1천만 불이? 저거가 한 6천 얼마 되니까 세븐틴밀리언어치 바치네요 배가 바쳤나 배다 뺏어놓을 거 아니야? 이게 어디 있어? 궁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지가 바쳤나? 아니요 이제 왕이 독점하고 자기 영토와 영지에서 자기 양을 키우기 시작했던 게 이게 군주제가 성립되면서 가죽이 또 맞겠어요? 글쎄요 근데 그 사그레 다 잡았다는 건 그렇지 않겠지 뭐 과장인지는 몰라도 자세한 돈으로 환산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양이고 양을 12만마리를 잡으면 이 때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먹더라도 무제한인데요 어디 무제한이야? 50대 이때 짜리 쓰레기통 한 3개는 와서 뼈다기를 자 어마어마하게 그걸 한 100대 정도 봐야지 그러니까 성전 봉헌 하실 때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4절에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사회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노재란에 번재물과 복직재물과 화목재물의 기름길을 담기 담기에는 담을려면 너무 자가성으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벗어 유발하고 거기에서 번재물과 복직재물으로 화목재에 기름길을 기름을 골라내고 복직 이때는 기름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백대에 솔로몬이 이렇게 전류를 지켰는데 하마 거기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흘렁한 백대에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태중인 원의 이스라엘이 고함께 수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를 통하는 도문식의 열바를 통한 전류를 지켰다 존재해 존재해 일회가 끝났어도 여뜰에 즉 해는 날에 그대의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대는 마음을 보호해 주님께서 비해서 딸덕분에 징돈으로 복사시 보름 동안에 이 고기를 다 먹는 거야 보름에 저기 허룹을 화장실 몇 개가 있었을까 나는 제네럴 컨트롤트가 아니라서 자세한 계산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뒤에 누가보금이 한번 건너가보면 누가보금 12장 25절부터 34절까지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느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들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가 더 잘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화 부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건너가면 누가 보면 11장 30절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정이 된 것과 같이 인자 곧 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라고 솔로몬이 누린 영화가 드레핀 풀 한 송이보다도 더 제대로 차려입지 못했다 이렇게 신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천번제 축복을 위해서 일천번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하고 근자에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가지고 부기 영화도 누리고 잔수도 누렸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해줘서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부기 영화가 별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맞으시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아주 정수 기도의 표본을 솔로몬이 다 했거든요 부기 영화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성전을 바치고 아까 보면 양을 20만 마리인가 소를 10만 마리, 2만 몇 천마리, 양을 12만 마리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치는 그리고 온 결성이 모여가지고 보름 동안 재산을 지내고 성전을 바치고 이런 헌신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솔로몬을 이렇게 폄하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럼 앞으로 바치지 말라 이런 얘기인가? 기도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솔로몬을 장황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표본을 따라서 제대로 기도했고 또 그런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솔로몬을 폄하했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추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을 통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걸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제대로 다 정답대로 기도한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이게 시원찮은 인간이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칫 겉모습만 보고 실질적인 솔로몬의 내면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안 보고 이제 외향적인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변질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이렇게 물론 이제 그런 상상도 덧붙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정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솔로몬을 발췌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의 밝은 면만 보고 솔로몬의 어두운 면은 우리가 안 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특별히 개신교는 인간의 양면을 다 보고 있거든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보고 인간의 시작과 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걸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끝을 본다고 한다면 만련이 그렇게 썩 좋은 케이스가 아니고 또 솔로몬이 잘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비교했을 때 내 시작은 시작은 창대하였습니다 11장 11개상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인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다우의 딸 말고도 모합사랑과 암호원사랑과 애동사랑과 시돈사랑과 헷사랑에게서 많은 외국인 여자를 후보로 맞아들였다 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제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원하는 온보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의 기록이 부러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분과 300명의 척을 부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서로 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빼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록과 암몬 사람의 우상 그릴 봄을 따라가서 주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죽기에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이루살렘 동쪽 산에 모하비의 혐오스러운 우상 금호수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산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섬기는 산당도 짓고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죄세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계시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다 원인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어략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목교를 지키지 않으셨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은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좋은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집화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원인이 하나 더 있어요 26절, 10장 26절 솔로몬이 병보와 기병을 모으니 병보가 1400대 기병이 만 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보주군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대과 평원지대의 꽁당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나를 이집트와 구예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심은 무역산을 지켜서 구예에서 사들였다 그 병건은 이집트에서 한 대의 은 600세 개를 그리고 많은 한 필의 은 150세 개를 주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와 온대에게 기획하였다 이제 반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생활에서 제일 두려운 적이 반만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뭐냐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규례와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만해지고 여기서는 여자를 좋아한다는데 자기 좋아하는 기호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지어 바친 사람이 산당을 짓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성전 지어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산당도 지어 바칠 수 있다는 이게 사람입니다 지혜의 화신이 그래서 기도생활에 제일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방만 흠